하이! 조나 씨! 커피 마시는 투샷이 거의 뭐... 어? 그대로 광고 찍어도 되겠는데? 모델 같아? 어우... 저희 좀 비싸거든요? 싸구려 모델 아니거든요? 대리님 커피 달라는 말씀 같은데 드려요? 역시 그대 센스는? 어? 근데 우리 서우진 씨? 응? 탕류실 갔는데? 자기 허브자 마시겠다고... 어 커피는 내가 따라 마실게 커피 타임 계속해요 그대들은? 응? 아 저기... 나 오늘... 좀 잘생겼나? 네? 아 뭐... 늘 핸섬 하시죠 대리님은... 아는데 한번 확인해 봤어 땡큐! 뭐야 이 분위기? 어? 야 저거 작은 멘트 아니야? 야 윤대리님이 너 좀... 아 언니 뭔 소리야... 마음에 있으면... 대놓고 나한테 그러겠어? 아무래도... 언니 겨냥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엔? 아 야 무슨... 야 오버하지 마! 너... 너 같은 데가... 아니야 아니야 언니야... 아니 윤대리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... 어? 어쩜 시침을 툭 대고... 우리한테 눈연습 살살 흘려가면서 말이야... 마음은 엄한 데로 주고... 내 말이... 난 진짜 윤대리님이 언니한테 맘 있는 줄 알았다니까? 아니... 난 너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... 그대 오늘은 어쩌고 이러면서 얼마나 들이댔니 솔직히... 윤대리님이요? 언제요? 난 전혀 못 느꼈는데... 키 눈치가 없다... 응? 한씨가 썸을 아니? 알어? 응... 이거... 민트 초콜릿 같은데요? 나 민트 별로인데... 치약 같아서... 흠... 난 민트 초콜릿 좋아하는데... 혜정씨... 이거 먹을래요? 어... 어 그래... 고마워... 저... 잠깐 석오 좀 갔다 올게요... 야... 응? 김아... 요새 좀 이상하지? 뭐... 뭐가? 아니... 너한테 하는 거 나한테 하는 거 너무 다르잖아... 아... 자꾸 폐로몬을 팍팍 쏘는 게... 나한테 관심 생겼나 봐 쟤... 아... 완전 노골적이잖아... 하... 진짜... 이렇게 대놓고 들이대면 곤란한데... 나 연한 별론데... 하... 큰일이다... 추가 발부한 건데... 저희끼리 돌리긴 좀 많아서... 팀장님이 좀 돌려달래... 백장씩만... 알았어... 뭐... 이 정도야 뭐... 땡큐... 참... 속 보인다 아주... 뭐... 뭐... 뭐가? 나중에 같이 돌리러 가자고 하려고 밑박 가는 거 아니야... 그래도 짜증 나는 와중에... 이런 썸의 에너지가 되긴 하네... 오케이... 나 결정했어... 한 씨...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? 나 영화표 두 장 있는데... 이따 같이 보러 갈래? 아니 형숙이도 시간 없대고... 오늘 지나면 못 보는 표라서... 오케이... 오케이... 봐요... 나 오늘 학원 없어요... 아... 쿨해... 영화 잘 만들었다... 아니 엔딩 장면 완전 서름 아니야? 네... 뭐... 괜찮던데요? 아... 아... 잠... 이거... 그 영화까봐... 어머 어머 어머... 왜 이래 환 씨... 됐어... 내가 보여준 거야 그냥... 아... 그래도 계산은 정확히 하는 게 좋은데... 됐어... 너도... 이런 맛에 연상 만나는 거지 뭐... 안 그래? 네? 뭘 만나요? 그래... 지금은 좀... 애매해하지 우리가? 그동안 눈치챘는데 내가 모른 척해서... 미안해... 오케이? 그래 보자... 만나보자 우리... 환 씨... 에? 제가 왜요? 왜냐니... 환 씨... 나한테 관심 있는 거... 아니야? 아닌데요... 저 좋아하는 여자 있는데요... 어우... 진짜 몰랐어... 뭐야... 저기... 내가... 내가... 부탁이 하나 있는데... 에... 하세요... 응... 내가 말해놓은 게 있어서... 좀... 쪽팔려서 그런데... 당분간 나한테 좀... 계속 잘해주면 안 될까? 당분간... 당분간... 당분간은... 정글리 때문에... ұ글도... 할 쪽팔내... 아... 저 세븐이네요. 감사합니다.